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온돌방에서 살아온 좌식 문화가 발달한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양반다리, 이른바 아빠다리를 하고 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아빠다리는 자주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구동규 기자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연골이 마모했고 뼈까지 약화한 환자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릎 건강에 영향을 준 데에는 양반다리, 이른바 아빠다리 자세가 이유로 꼽힙니다. 가부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안쪽이 많이 눌리게 돼요.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관절 안에 있는 연골판이랑 연골이 하중을 많이 받으면서 오랜 시간 가부절을 하게 되면 쉽게 손상이 되죠. 아빠다리로 자주 앉아 있으면 무릎이 과하게 구부러진 상태가 오래돼 오다리 형태가 나타납니다. 바깥쪽 근육이 늘어난 결과인데 심하면 체중이 무릎 안쪽으로 치우쳐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 등이 발생합니다. 전문의는 무릎이 과하게 꺾이는 자세, 즉 아빠다리나 쪼그려 뛰기 등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불가피하더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여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불어 틈틈이 양다리를 교차해 허리 90도 굽혀주기나 의자에 앉아 무릎 쭉 펴기 등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